자표 북위 41도 29 00 동경 14도 28 00 북위 41.483333 도 동경 14.466667 도 41.483333 14.466667 보야노는 이탈리아 몰리세주 캄포바 소도의 코문에다. 기원전 7세기에 세워진 이곳의 본 이름은 보나비옵이다. 삼리움 전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았던 삼리우민들의 일파인 펜트리족의 수도였고 또한 동맹시 전쟁 때는 임시 수도이기도 했다. 술라에 의해 황폐화됐다. 이곳은 삼두 정치기관 베스파시아누스는 제10일 클라우디아 군단의 노병들을 이곳에 정착을 시켰다. 고대 후기까지 중요한 중심지였다. 롬바르드족에게 정복당한 후 황폐화된 지역은 불가르족의 한 일파에게 주어졌고 가스타르드 지역이 됐다. 2세기의 후 사라센들의 공격 표적이 되었고 11세기에는 오트빌 노르만인들에게 정복당하여 로베르 기스카르의 동료인 라울드 물랭의 영지가 됐다. 이곳은 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도시는 오랜 세월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1913년에 재건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